9.1 삼성 SDI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과도한 저평가에서 벗어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9.1 종가는 만원 오른 56만 6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SDI의 50주 최후가는 82만 8천원, 최저가는 54만 6천원입니다. 10.1 삼성 SDI는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불안심리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0.1 삼성 SDI는 투자심리가 안정되면서 바닷건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10.1 삼성 SDI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3조 8,159억원, 영업이익이 2,657억원, 단기순이익이 3,91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로 지분 19.58%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 SDI는 외국인의 비중이 44.4%, 소액지주 비중이 64%에 달합니다. 삼성 SDI의 연두백 실적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매출액이 13조 5,532억원, 영업이익이 1조 676억원, 단기순이익이 1조 2,50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